اث 둘 애초에 머리카락이 좀 모자르신 분들은 약간의 피해지는 없자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말을 해 사람한테 대놓고 그것도 그렇게 말을 해 머리카락이 모자르다니 무슨 소리야 그렇게 없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서 배운거에요? 머리카락이 모자르다니 진짜 아군 주력 딜러들이 다 자라있는 거기 때문에 이야~~~ 나이스~~~~ 같이 빨리 위로줘야 될 것 같아요 마라포션 먹는게 낫지 않을까요? 지금 내가 근대토급적이시네요 어쨌든 도가내는 줍니다 빨리 잡아야 되는데 루샤니 오네요 루샤니 잡게 진리언 센스 좋았어요 이거는 진리언 야무지네요 어 랭거다 일단 좀 이따 말하자 전주사항이라 어 잠깐 잔나궁이 조금 잘못 샀어요 잔나궁이 좀 애매하게 썼지만 아 잘 못 살았고 무슨 소리야 이게 어 예 어 어 어 위험한데 아 좋아요 좀 불편하신가요? 아 안쪽으로 말렸군요 가슴을 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길 느껴본지 오래돼가지고 아 지금 없으세요? 지금은 없죠 아 자세한 연애에 관한 얘기는 2부에서 저희가 랜트가 약간 가식적인데 약간 상황이 안 맞는 맨트들이 가끔 나와요 예예 예 아깐